내가 스프리건의 힘을 끌어내겠어 나랑 승부하자 내가 스프리건의 힘을 끌어내겠어 스프리건의 힘을 끌어낼ier 3, 2, 1, Go Shoot! 스프리건! 프리건! 해치워버려! 조금은 신략을 내버려! 겁내버려! 이제 반격할 때야! 해치워! 프리건! 뭐? 결국 이렇게 되겠지? 버스 피니쉬! 3, 2, 1, GO! 슛! 크다! 반격해!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가자!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가자!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넌 내 적수가 못돼! 크다! 반격해! 바로 비위질에 가! 대치워버려! 끝내 버려! 끝내버려! 이제 반격할 때야! 대치워! 베강! 뭐? 결국 이렇게 되겠지? 넌 내 적수가 못 오면... 이게 좋아! 약수가 그거야! 좋아! 아직 안 끝났었는 거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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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거면 나부터 간다 안올거면 나부터 간다 안올거면 나부터 간다 안올거면 나부터 간다 스프링간 안올거면 나부터 간다 가자 스프링간 안올거면 나라는다 넌 내 척수가 못오믄니 더치워버려 그러다 끝나봐라 이제 반격할때야 좋아 그가 다이자 이제 겠어 나이자 컬스 피니쉬 좋은 배틀이었어 3, 2, 1, Go, Shoot! 1, 2, 1, Go, Shoot! 가자! 기찰 컨트랙! 난 못가면 나부터 간다! 잘하는데! 난 못가면 나부터 간다! 난 못가면 나부터 간다! 가자! 이근! 그 페인이 죽었다. 마음엔 안줘! 그리고 문을 당했을까? 난 못가면 나부터 간다! 절대 veulent codes Kaibre chip 제기타파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직 안끝났어, 먹었지요? 지금은 실력이 있는데, 지금은 실력이 있는데, 가자! 좋은 배틀이었어. 자, 게이버스, 하객님 먹이야! 나랑 승부하자. 게이버스, 하객님 먹이야! 게이버스, 하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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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님! 고맙습니다. 게이버스, 하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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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님! 다 정해져. 지금 petites의 원. trees,им픽., 하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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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님.. 아! 결국 이렇게 되겠지! 버스 피닛! 3, 2, 1! 날씨에 한ев라운 깍몰입은 ، 네 잠시 좋은 배틀이었어 잘하고 올게 나랑 승부하자 렛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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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크로노스의 날개입니다. 위험할 수 있게 했던 거야, 허틀이야! 가자, 크로노스! 끝내버려! 이제 반격할 때야! 가자, 크로노스! 형아! 이제 널 이길 방법을 알았어! 좋아, 이대로만 하자! 3, 2, 1, GO! 슛! 잘한다! 여기서 눌러버리겠어! 이건 어떨까?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가자, 크로노스! 나에게 더 어렵다는 거야! 안 올 거면 나부터 간다! 아직 안 끝났나? 다시 네, 바이 frick에 DollarBest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같아! 리스킹이 어플이니냄새가 내게 더 어렵다는 거야! 아니면 더 힘들지 않을까? 나에게 더 어렵다는 거야! 간다! 자! 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더 어렵다는 거야! 난 줄 알겠다는 거야!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 나가 더 어렵다는 거야! 맞아, 크로노스! 나는 나에게 더 어렵다는 거야! 아직 안끝났어! 이 날씨도 어딨어는 거야! 이게 배찰파출의 날개야! 안 올 거면 납쳐간다! 이건 어떨까? 아직 이 날씨도 어딨어는 거야! 안 올 거면 납쳐간다! 안 올 거면 납쳐간다! 안 올 거면 납쳐간다! 가자! 배찰파출! 가자! 크로노스! 가자! 크로노스!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일지도 몰라! 좋아! 이대로만 가자! 저번에 공격농은 또 하나씩 지금 속도를 조사할 때 난다! 남은 긴가가 있을까? 슬리.. 투.. 왠! 고.... 슛! 슛! 슬라이브 옹 슛! 타이틀럽포타이브! 자! 게리자! 그는 최고위가 뭐였어? 결국 피곤하게 일어난 등으로 키라게의 마ribles에 휴대전화하겠다는 걸 다 막아주겠어! 여태가 지식아 저는 방향이 풀린다... 여태가 나를 지키는 것 같다는 건... 자, Einstein의 방향이 풀려버린 것 같다. 곧 reste는 곧 자격차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도매한, 아세가 다가가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